2017년 옥토버 노베버 페이퍼 2일 멀티플 초이스 한번 풀자 1번 위치 프로세스 코즈 그레이티스 인크리스 디스턴스 비트윈 파티클 파티클 사이에서 거리가 제일 멀어지는 것 물론 이제 솔리드에서 리퀴드 리퀴드에서 가스 갈 때가 멀어지겠지만 솔리드에서 가스 가는 게 제일 멀어지겠지 그레이티스니까 서블리메이션 어스턴트 25큐빅 센티미터를 따라 하이드로클로르 엑시드가 있는 병에서 코니컬 플라스케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근데 25로 옮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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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2.5g의 솔리드 소듐 카보네이트를 여기다 넣는 거지 반응을 시키려고 그러려면 메스제니깐 밸런스 필요하고 마지막에 반응이 엑소 더믹인지 엔도 더믹인지 온도를 측정을 하나 봐 템퍼레이처 측정해야 되니깐 터머메타에서 C번 그 다음에 3번 어떤 샘플을 분리를 해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솔벤트 이렇게 적시고 여기가 이제 베이스라인이지 근데 이물질이 여기서 분리가 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솔벤트 프론트라 그러고 솔벤트 프론트 솔벤트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럼 항상 베이스라인에서 A분의 그 다음에 올라간 거리 B에서 A분의 B가 RF값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솔벤트가 5야 X는 3cm만큼 올라갔어 그럼 5분의 3 그 다음에 Y는 2.5밖에 안 올라갔어 5분의 2.5 그리고 계산하면 0.6 그 다음에 0.5 이렇게 되겠지 RF RF는 긴 거분에 큰 거분에 작은 거 해가지고 1보다 작은 것이 나오지 항상 그 다음에 4번 실리콘포옥사이드 실리콘포옥사이드는 자이언트 코발란트 스톡처면서 매크로 몰래큘리라 그러잖아 거대 분자 모든 아톰들이 다 코발란트 본드 스트롱 코발란트 본드 하고 있으면서 매크로 몰래큘라 스트럭처 같은 말이야 자이언트 코발란트 스트럭처랑 그 다음에 단단하고 멜팅 포인트 놓고 물이 안 놓고 1번하고 2번 다 맞는 말이네 그치? A번 그 다음에 아이소토프가 왜? same 요거 맨날 나오는 거 same 어떤 케미칼 프로포티를 결정하는 거는 그룹이야 그래서 그룹별로 같이 반응성이 다 비슷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룹 1 그룹 7이 제일 중요하고 걔네들이 반응이 다 비슷하게 했잖아 얘가 아우터셸의 엘렉트론이 같아서 이건 그룹을 물어보는 거야 그룹에 의해서 아우터셸의 엘렉트론에 의해서 어떤 케미칼 프로퍼티 화학적인 반응들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야 아 도트 앤 크로스 나이트로젠 나이트로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외워야 돼 트리플 본드 나이트로젠 그룹 5야 아우터셸에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나이트로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요 그림을 요렇게 외우는 게 편하지 옥시전 이렇게 외워야 되고 하이드로젠 이렇게 외워야 되고 근데 가운데 그림이 요렇게 그려도 상관없지 어 여기 쉐어하고 있는 페어가 세 개야 세 쌍 쓰리 페어 오브 엘렉트론 이라고 하면 되지 그치 비번 그 다음에 요식을 보니까 요게 되게 중요해 바림솔페이트는 ppt야 ppt 요거 꼭 외워야 돼 화이트 ppt 화이트 ppt 그럼 프리시피테이션 리액션이거든 프리시피테이션 리액션을 일반적으로 aq 당연히 h2도 aq겠지 그 다음에 얘도 aq 그 다음에 얘만 솔리드 aq aq 솔리드 aq 요게 가장 대표적인 프리시피테이션 리액션 그 다음에 8번 컴파운드 언알라이즈 카본이 85점 엠피리칼 포물은 무조건 이렇게 써 85.7 대 그 다음에 14.3에다가 아톰 매수로 나눠 카본이 10이죠 하이드로드 이러니까 이건 나눌 필요 없지 14.3 나오는데 요거 나눠보니까 7.1 밖에 안 나와 그럼 이거 딱 두 배지 14.2인데 0.1 차이 나니까 그냥 1대 2 이래도 되는 거야 맨피리칼 포물아가 C1 H2 B번 그 다음에 9번 스테이트먼트 엘렉트로시트 쿠퍼 설페이트 쿠퍼2 크롤라이드 솔루션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카본 엘렉트로드 쓰겠지 쿠퍼2 플러스 Cl 그 다음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녹아있겠지 근데 무조건 쿠퍼 그치 쿠퍼하고 실버 그 외엔 다 하이드로젠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무조건 농도가 높은 할로그 여기 농도가 높다가 나오잖아 컨센트레이티드가 농도가 높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파지티브 여기가 네거티브 여기가 언오드 언오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캐소오드 그러면은 클로 클로라이드 아이온이 파지티브에 붙어서 Cl-가 Cl2가 되면서 엘렉트로 이렇게 여기 엘렉트로 엘렉트론이 이렇게 이동해 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 엘렉트로 엘렉트로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 엘렉트로는 여기 있겠지 쿠퍼가 이제 엘렉트로를 받는 거야 CU2 플러스가 엘렉트로를 받아서 쿠퍼가 되는 거지 그치 맞는 거 한번 골라볼게 엘렉트로는 캐소오드 맞아 캐소오드에 엘렉트로는 있지 않아 이렇게 전달된 엘렉트로 쿠퍼 아이온한테 줘도 쿠퍼가 된다 맞는 말 엘렉트로는 무브 라운드 익스터널 서큐이 밖에 이거야 이거 익스터널 서큐 여기에서는 당연히 언호드에서 캐소오드로 갔지 틀린 말 크롤라이드는 당연히 언호드에 붙지 파지티브 맞는 말 그치 하이드록사이드 틀린 말 그래서 A번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경우는 할로겐이 아닐 때만 농도가 높은 할로겐이 아닐 때만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지 메탈 콤비네이션 하이스 볼테이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셀은 메탈 두 개가 반응성 차이가 큰 거 반응성 작은 거 쿠퍼 찾아줘 반응성 큰 거 누구야 마그네슘이 이렇게 크지 그럼 이쪽에서 마그네슘이 엘렉트로는 먼저 잃어버려 반응성 크다는 얘기는 옥시데이션 되고 엘렉트로 잃어버리니까 그 엘렉트로는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볼테이지를 형성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거지 답은 D번 11번 이런 물질들은 구조를 이렇게 줘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본드 에너지로 엔탈피 체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 리액턴트는 무조건 에너지 흡수 브레이크 본드 파지티브로 쓰고 파지티브로 한번 해볼게요 N 두 개 N본드 N본드 그 다음에 NH본드가 몇 개 있어? NH본드가 하나 둘 셋 넷 개 조심해야 돼 이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 볼까? 이거 계산해 보면은 N, N본드가 싱글 본드 조심해야 돼 이거 160 플러스 160 그 다음에 NH본드가 여기 390 390 곱하기 4 그 다음에 파란 걸로 메이킹 본드 프로덕 나이트로젠 트리플 본드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걸로 써야 돼 945 그런 거 조심하고 945 나이트로젠 트리플 본드 이게 나이트로젠 가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있고 하이드로젠 본드 두 개 있지 하이드로젠 본드 곱하기 두 개 하이드로젠 본드 여기 있지 그치 쓰면은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해버리면 편해 946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 두 개니까 마이너스 436 곱하기 2 대충만 하자 이거 막 400으로 계산하면 1600에다가 한 1760이 좀 안되겠지 파지티브로 이거 계산하면은 450으로 하면 900 1800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1800 정도 되겠네 차이가 한 100 정도 나지 않아 100에서 100 전으로 근데 마이너스가 크지 바로 이렇게 고르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계산계로 누를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보기마다 답이 비슷비슷한 건 아니잖아 부호 틀리지 값 차이가 크지 12번 스테이트먼트 디스크라이브 엑소토믹 엑소토믹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리액턴트는 본드 브레이킹하려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프로덕은 본드 메이킹하려고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프로덕을 만들 때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표현을 쓰면 되겠지 B번 더 에너지 업솔버드 본드 브레이킹이 작다 에너지 릴리지 바이 본드 메이킹 포메이션 프로덕을 만들 때 포메이션 리액턴트 만들 때 본드 브레이킹 얘가 더 많은 거야 항상 이건 마이너스 얘는 항상 플러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엑소톰이 그래서 얘가 크면 마이너스인 거지 13번 메스 엔 컨텐츠 플롯 어갠스 타임 위치그래프 리프린 해푼 소듐 카보네이트가 익세스 다일루트 하이드로 콜로레 엑시드 하고 반응할 때 비이커가 오픈비이커 근데 이제 카보네이트 계열들은 CO2 니까 어때 반응할 때 CO3 니까 엑시드랑 반응하면 CO2 가 날아가겠지 CO2 가 날아가니까 메스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리액턴트가 많으니까 빨리 줄어들다가 조금씩 천천히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둘 다 B번하고 C번이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 수는 없어 반응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왜 리액턴트의 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충돌이 덜 일어나겠지 그치 초기 반응 속도만 빠른 거지 그래프가 B의 형태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쿠퍼트 옥사이드 쿠퍼트 옥사이드 얘기도 하이드로젠 아 봐봐 루스 옥시드연 얘가 리덕션 그 다음에 개인 옥시전 옥시데이션 리덕션 된 놈이 얘가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된 놈이 리듀싱 에이전트 항상 거꾸로 골라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B번 엥다노익 엥시드하고 슬로리 칼슘 카보네이트 메탈 카보네이트는 엥시드랑 다 가능하니까 근데 얘가 위크 엥시드야 스테이트먼트 익스플레인 인크리스 템퍼레이처 인크리스 레이드 오브 리액션 관련된 거 온도를 올리면 입자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충돌하는 게 많아지니까 일단 충돌 레잇이 증가한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무조건 카탈리스하고만 관계가 있지 카탈리스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지 카탈리스는 액티베이션에 아무 관계가 없어 파티클 모어 에너지 맞아 온도가 올라가면 파티클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해 그 다음에 대여 윌비 퓨어가 아니라 충돌이 많아지니까 모어 석세스플 컬리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충돌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답은 B하고 2번하고 3번만 되겠지 그 다음에 메테인 류애기드 스틴 프로듀스 하이드로젠 카본 모녹사이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포드가 엔도 여기 있어 엔도 여기 다음에 엑소 거꾸로 체인지 템퍼레이처 프레셔 프레셔도 물어보네 몰수도 해 여기가 2개 여기는 4개 그럼 여기가 퓨어물 모어물 다시 템퍼레이처를 올리면 이킬리브리움은 이킬리브리움은 엔도터믹 쪽으로 하나씩 반대로 외워야겠고 그 다음에 프레셔를 높이면 몰수가 적어지는 퓨어물 쪽으로 됐어? 근데 둘 다 온도를 높였대 그러니까 템퍼레이처 엔도떡이니까 엔도가 위에 있지 쉬프트트 라이트가 되지 그러면은 카본 모녹사일 일드가 어때? 많아지겠지 증가하겠지 증가 그 다음에 압력은 압력을 높이면 퓨어물이 퓨어물이 왼쪽으로 가는 거지 왼쪽으로 가니까 CO2는 줄어들겠지 그래서 디크리스 그래서 16번에는 이거 골라주면 되겠고 17번 썸 프로포티 포 옥사이드 리스트 옥사이드 원 류액이 보스 엑시드 알칼이 암포테릭 엑시드하고도 반응하고 알칼이하고도 반응하는 걸 우리가 암포테릭이라고 그러고 류액 위드 엑시드 포모 솔트 벗 류액이 알칼이 엑시드하고 반응하는 거니까 베이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알칼이하고 반응하고 엑시드가 반응하는 거니까 엑시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반응 안 하는 거 뉴트럴 옥사이드 뉴트럴 옥사이드 CO 같은 거 N2 이런 것들 있다고 그랬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B번 골라주고 What is not typical 엑시드 엑시드는 알칼이랑 반응해서 솔트랑 워터 나오고 올이 이게 틀렸지 쿠퍼하고 실버하고는 반응을 안 하지 2번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 다음에 카보네이트하고 반응하면 당연히 CO2 그 다음에 리트머스는 레드 만들지 레드 그 다음에 19번 징크 설페이트 메이드 마이 익세스 징크 옥사이드 Z 바로 습게 설페릭 엑시드 이렇게 이거를 엑시드 에다가 무조건 얘를 이빠이노 익세스 밑에 가라앉겠지 필트 해야겠지 필트레이션 물어보는 거지 그치 필트레이션 한 다음에 유치 프로세스 업테인 그런다 필트레이션 하면 솔루션이 밑에 있는 거 없앴어 여기 남는 솔루션이 뭐야 징크 설페이트 근데 이걸 얻는 거래 솔로블 솔트로 얻는 방법은 크리스탈리제이션 문제 끝까지 다 봐야겠지 중간까지 보니까 바로 필트레이션 하려고 했는데 솔리드 징크 설페이트를 녹아있는 솔루션에서 징크 설페이트 솔로블 솔트로 얻는 방법은 다 크리스탈리제이션 와드지 세스 클로린 클로린은 킬박테리아 블리치 블리치가 뭐야 화이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댐프 리트머스 페이퍼 턴투 화이트까지 또는 블리치 이게 이제 결과 이게 테스트 그래서 비번 골라주면 되고 좀 있다가 다시 21분부터 쭉 풀어보자 아 아 번째로 다 하friend